일단 텐트를 구입했습니다. 개방감이 좋다는 거. 아이스크림을... 허브 너무 커요. 너무 귀엽다. 눈이 무섭네요. 어? 쭈꾸미가 있었네? 사지를 찢어버려. 허리를 꽉 돌라면서 모래시계를 만들어버릴까? 고구마처럼 구워줄까? 네가 그... 럭키가이. 심쿵? 7cm. 고산병. 슈퍼 울트라 캡슁짱. 유튜버 오버페이스가 되자. 슈퍼 울트라 캡슁짱. 슈퍼 울트라 캡슁짱. 슈퍼 울트라 캡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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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버페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충주호입니다. 충주호 원래 목적지는 충주호가 아니었어요. 제천의 계곡을 막혀버려서 다시 충주로 나왔습니다. 졸려 죽겠죠? 졸려 죽겠죠? 졸려서 눈이 풀렸어요.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원래 먹으려고 했던 저녁이 따로 있는데 지금 너무 늦어서 빨리 먹고 자야 돼서 여러분. 뭐라 말 좀 해주세요. 제발 말 좀 해주세요. 거기가 막혀서 여길 왔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훨씬 더 좋아. 몇 배로 좋아. 진짭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여기가 진짜 좋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말 제가 거짓말인지 진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계곡보다 여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늑하고 단독이고. 이제 왜 이렇게 표정들이 그러냐고요? 새벽 3시에요. 여길 찾아오느라고 꼬불꼬불한 길을 1시간 넘게 달려왔더니 지금 지쳐서 그리고 늦게 와서 텐트 치고 뭐 이러다가 지쳐서 그러는 거니까요. 여러분 정말 좋아요. 여기 정말 좋은데 지금 저희가 지쳐서 또 오는 길이 꼬불꼬불 길이 엄청 긴 거예요. 멀미나가지고 지금 아면도 처음에 못 먹겠다 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먹었네. 이분 멀미했습니다. 보셨겠지만 오늘 텐트를 세웠습니다. 뭐 다들 쓰시고 많은 분들이 쓰시고 뻔한 텐트라서 작년부터 인기 있던 제품이라서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희가 왜 이거를 선택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사게 됐는지에 대한 거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이제 내일 다 말씀드릴게요. 내일이요? 내일이요. 오늘은 이만. 아침이라서 따로 preguntas 입니다. 내일은 아침에 됐어요. 우럭 생매운탕 들어갑니다. 눈이 무섭네요. 어제 제천에 계곡에 갔다가 거기 못 들어가서 저녁에 오면서 제천 시내에서 횟집이 있더라고요. 딱 연대가 그래서 횟집에 얼른 들어가서 우럭 매운탕을 사왔어요. 이것도 간신히 사왔네. 어제 너무 늦어서 못 먹었죠. 여기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먹잖아요. 이것도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다 이 알피쿨 냉장고 덕분에 냉장고 샀죠? 네. 냉장고 샀어요.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천을 갔다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밤에 부랴부랴 찾아서 알고 있었던 데가 아니고 찾아서 한 시간 가량 인터넷 서치를 해서 가까운 곳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모텔에서 잘까? 뭐 서울로 갈까? 뭐 여러 가지 아니 한 다섯 가지 아니 나왔는데 그중에서 그냥 가기 아까워서 한번 가보자. 오지라 밤에 찾아오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안전하게 잘 찾아왔고 다행히 어때요? 어제 거기보다 훨씬 백배 좋아요. 어제 막힌 곳을 걸어서 들어가 봤거든요. 백배, 천배 좋아요. 백배, 천배, 만배 좋아요. 정말로. 진짜. 이 앞에 호수가 싹 보이고 물 색깔이 너무 이뻐서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덥잖아요 낮에는. 햇빛이 뜨겁고 근데 딱 그늘이 이 자리가 그늘이 딱 있고 아 이거는 뭐 여기는 자리가 여러 개가 있지 않아요. 딱 세 개. 세 개? 세 군데. 딱 세 군데. 포인트가 딱 세 포인트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자리를 다행히 어제 저희가 처음 와서 손잡혔습니다. 금요일이라서 그렇죠. 금요일날 밤에 와서 힘들게 와서 그래서 새벽 3시에 라면을 끓여 먹고 잤어요. 얼굴이 좀 부었겠죠? 부었을 거야. 그래서 오늘 어제 먹으려고 했던 매운탕은 어머님이 되게 좋았죠? 그 매운탕? 우리 밥을 서비스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매운탕 이름이 뭐죠? 이름은 모르겠네. 이름을 알았으면 좀 얘기해 줄 텐데 물론 저희 구독자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뒤에 보이시는 이 텐트. 짜잔. 일단 텐트를 구입했습니다. TV 텐트가 이제 면 텐트라 더워서 여름 사용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바람 불면 막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돔 텐트를 구입했습니다. 많이 유튜버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뭐 리뷰하고 뭐 많이 알고 있고 작년에 나와서 히트를 친 작품이라 뭐 따로 설명은 크게 드릴 건 없는데 블랙으로 샀다는 거 뭐 탄 색깔하고 뭐 카키 색깔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그 색깔은 그리고 저희 화장실 텐트가 블랙이라서 깔맞춤으로 하여튼 블랙이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사실 블랙도 그래서 창이 많아서 개방감이 좋아갖고 진짜 개방감은 진짜 좋네요. 그래서 블랙이라도 그렇게 뭐 어둡거나 컴컴하거나 뭐 편정도 벤틀레이션이 다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샀다고 보여줍니다. 어제 처음 설치해보니까 또 설치하는 것도 무척 쉽네 설치하는 것도 쉽고 뭐 여러가지 정평이 나 있는 텐트라 화목난로를 샀다가 조금 실패를 해서 이제 뭐 새로운 도전이 약간 두려워졌습니다. 언젠가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TPU 창이 3개 앞쪽 3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가량 정도 들었구요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텐트를 구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돔 텐트라는 거 자립이 된다는 거 그리고 개방감이 좋다는 거 TPU 창이 전용 TPU 창이 나온다는 거 천정에 화목난로 연통이 나가는 구멍이 있다는 거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 사기술용 텐트라서 여름 일단 주적으로 사용하고 겨울에도 TPU 텐트랑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잘 산 거 같아요 지금까지는요 이제 써봐야 알겠지만 뭐 공간도 그렇게 좁지 않아요 공간도 좁지 않아요 뭐 내부에서 겨울에 촬영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뭐 야전 침대를 하나 접어서 놓고 촬영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좁지는 않고 죽은 공간이 좀 있는데 거기에는 개인 짐 같은 거 놓으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갑자기 바람이 와 이 상황이었으면 TPU 텐트 넘어갔다 넘어갔지 넘어갔어 넘어갔어 TPU 텐트 넘어갔다 또 넘어가서 또 이제 난리 친다 또 우리 새집 자 그리고 이 하하 너무 크죠 너무 커요 생각보다 너무 커요 처음 집에 왔을 때 깜짝 놀랬어 35리터보다 큰 사이즈를 권한다고 다들 글이 있어서 그러면 또 우리 딸하고 가고 막 3박 4일 가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 큰 걸 사자 해서 샀는데 너무 커서 좀 놀랬어요 이게 55리터예요 바퀴 붙은 게 되게 좋아요 바퀴가 그냥 이렇게 허접한 바퀴가 아니고 바퀴 사이즈가 커서 뭐 이렇게 물론 이런 돌길 이런 데는 좀 어렵겠지만 뭐 웬만한 길에서는 편하게 끌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뭐 아파트 주차장 이런 데서도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여름 캠핑에 이제 필수품이야 네 필수품 이제 저희가 뭐 소프트 소프트클러드도 있고 하드클러드도 있는데 하루 넘어가고 막 이틀 넘어가면 불안하고 이게 좀 마음이 음식이 상하지 않을까 여름에 또 망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먹던 음식을 남겼을 때 이제 다 못 먹었을 때 다시 서울로 갖고 와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그 음식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고 또 한 가지 이걸 사게 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얼음 좋은 하드클러에 넣어도 이틀 지나면 다 녹잖아요 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이라도 아주 큰 장점이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보여드릴게요 하얗게 아직 서리가 붙었죠 이런 느낌의 아이스크림 저희는 오지를 가잖아요 마트 가려면 편의점 가려면 한 1시간 반 이상 나가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 큰 냉장고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써보고 또 한참 써보고 리뷰를 알리도록 할게요 이걸 어디서 샀냐면 쿠팡에서 샀거든요 검색하니까 쿠팡이 좀 저렴한 것 같아서 쿠팡에서 샀는데 제가 구입할 당시 27만 1980원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저렴하게 잘 산 것 같아 해외배송 당연히 따로 돈이 안 들었어? 어 간부가세 따로 낸 거 없고 아 진짜? 그리고 우리가 주문한 지 10일 만에 왔어 오우 뭐 다른 기능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배송 받은 후에 집에서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루 정도 콘센트를 꺼봐서 켜놓는 거 그 다음에 뭐 캠핑 가기 전에 1시간 전에 미리 켜놓고 그 다음에 물건을 담는다는 거 차에 실어서 시거잭에 연결하겠죠? 캠핑장에 와서 내려놓고 이 내부에 배터리를 추가로 살 수도 있고 저희는 파워뱅크가 있죠? 현장에 도착해서는 파워뱅크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건 또 설명할 건 없고요 가장 큰 장점을 제가 하나 설명드리려고요 차에 실었을 때 차에 시거잭이 이쪽에 있다고 치면 차 트렁크에 이쪽에 실리면 문을 이렇게 열리면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열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을 바꿔서 끼울 수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이 아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교로 도마가 하나 들어있네요 너무 귀엽다 애교지 애교 도마 없을 때 급할 때 쓰면 될 거 같아 포장 해체가 있겠습니다 포장 해체가 있겠습니다 진짜 좋지 않아요? 바람 불고 어제 한 시간만에 또 이런 것을 찾아냈을까? 누가 찾아갈게 오버페이스 맛있어요? 쭈꾸미가 있었네? 나 쭈꾸미 못 봤는데 오 쭈꾸미가 그거 하나인가 봐 그래? 이거 잘라서 먹자 가희하고 커브 안 갖고 왔어요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내가 자를게요 사지를 찢어버려 잔인한데? 너무 욕배틀 할까요? 욕배틀? 힘이 안 걸릴 만한 욕배틀 그런게 있어? 허리를 꽉 졸라면서 모래시계를 만들어버릴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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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음 맛있다 아 맛있다 감자처럼 삶아줄까? 응? 감자처럼 삶아줄까? 고구마처럼 구워줄까? 니 지금 나랑 장난 똥 때리나? 밥 먹는데 죄송합니다 저 웃기는 시원하게 웃게 입을 찢어줘 오버페이스 저번에 그 TPU창은 찌글찌글 해갖고 텐트 보내고 텐트 놨고 막 이래야 되잖아 응 그게 술도 아니냐고 응 전용 TPU창 살 때 그냥 신청하면 나오는 거 추가로 또 구매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돼야 돼 대한민국 텐트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어 얘가 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걸 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새 제품 사고 뭐 신제품 새로 나온 거 막 이런 거 사서 리뷰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왜 작년 걸 샀겠냐고요 이만한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찍고 찾아봤는데 이만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죠 이그니스로 3회 시할래 이 이 이 그 그 그 그 네 니가 그 그 그 스페셜하구만 직전 오버페이스 애 truck 이 우럭어럭 가발 우럭? 우럭? 조금 생각하고 럭인데? 나 됐어 우리 오버페이스님은 럭 럭키가이 심쿵? 웬일이야 좋은 분위기를 만들면 나도 할게 우리 아스리님은 럭 럭처리하구만 이런 화기애애애한 분위기 좀 어색한데 서로 괴롭히고 그래야 재밌는데 이런 화기애애애한 분위기는 별로 안좋아하실거 같은데 아니야 이런것도 좋아하실거여 내가 어색해 매운탕 매운탕 우럭 매운탕이니까 매운탕 매운탕? 매 매워 매운탕이 운 운명인가 매운탕은? 매운게? 탕 매워 매 매 매 매번 오지를 이렇게 찾아다니지만 운 운이 좋게 또 이런 멋진 곳에 왔네 탕 탕도 탕탕 귀여운데? 어깨도 흔들어야돼? 어 귀여운데? 무리 너무 시원했어 자리를 옮겼습니다 경치 보시라고 여러분들 경치 보시라고 오지에서 아이스크림이다 아 이거 참 이런 또 호사가 아 좋아 경치 보이시죠?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행운이 오니까 더 좋아 어제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또 참고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같아요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희처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어제까지 꺾였잖아 아 어떡하지? 이러고 오지 갈 때는 주위에 몇 개를 이렇게 해놔야 되겠어 어디 가기로 정했으면 그 주위에 대안을 좀 마련해 놓고 와야 되겠어 나 어떻게 될지 몰라 아휴 진짜 어제 멀미하고 어지러웠다고 했잖아요 산길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멀미한 게 아니라고요 7cm입니다 7cm 새로 산 건데요 7cm 고산병 그래서 어지러운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높은 곳이면 안 돼요 어지러워요 나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그래 나 고소공 폭증이 있는데 그래서 어지러운 거예요 이렇게 높은 곳 사지 말아요 저한테는 이런 것도 필요해요 다리 길어 보이게 며칠 전에 할인 매장 갔다가 크로스 매장이 있어 가지고 가서 바로 샀는데 딱 갔는데 이렇게 굽이 높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내 거다 그러고 가서 바로 샀어요 모델 이름이랑 이런 거는 궁금하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자막으로 이렇게 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무늬가 제 끈 무늬가 이렇게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거보다 한 조금 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대요 인터넷으로는 거의 9만 원? 9만 몇 천 원 되는 거 같았어요 거기서 7만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싸게 주고 산 거지 저도 샀어요 머릴 머릴 거로 샀어요 처음에 크로스 샀다가 좀 둔한 감이 있어서 이걸 샀는데 저는 운전을 해야 되고 활동성이 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무게나 편안함이나 가벼움을 중점으로 두고 샀어요 그래서 샀는데 이거보다 더 싸요 크로스보다 이게 더 싸죠 거의 반 가격에 주고 산 거 같아 반 가격에 주고 샀는데 안 신은 거 같아요 되게 가볍고 활동성 있고 운전하기도 좋고 이 밑창이 두꺼우면 운전하기 힘들거든요 위험하고 당연히 슬리퍼는 안 돼요 슬리퍼로 저는 운전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슬리퍼로 운전을 하면 발이 빠져요 슬리퍼에서 이렇게 브레이크하고 엑셀터 밟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발이 빠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슬리퍼 신고 운전은 안 하고요 샌더를 신어서 운전을 여름에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장에 가서 구입하는 걸 권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운동화 사이즈가 270인데 260을 사는데도 널널해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매장 가서 신어보고 사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분들이 계실까봐 알려드려요 여름에 이제 샌더를 구입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하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한숨 잘나고 누워있을라고 누워있을라고 한숨 잘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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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as long as you show me, show me Some ordinary love So kiss me in the night Tell me that you're mine Don't need much to believe Doesn't have to be holy, holy When it's ordinary love Let's get it Let's get it Wow! Wow, it's so cute It's a bee It's a bee It's a bee It's a bee Really? Really? It's a bee It's a bee It's a bee It's a bee 앵두지 뭐야 우와 앵두야 꼬도 하나 먹어봐 앵두야 웬일이야 앵두야 시큼하면서 달해 앵두도 맛나고 좋다 우와 옛날에 산딸기 여기 산딸기 막 있었을 때 뽕나무도 있었죠 경반분교 갔을 때 오디오디 여기가 예전에는 저 밑에 강이 있었어요 물살 센 강이 있었어요 물살이 세니까 그걸 막아서 댐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전기 생산이나 이런게 크니까요 여기가 수물지구에요 그래서 이 잠긴 물속에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고향이 이 물속에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가봤어요 아이고 여기서 여기서 낚시 많이 한다고? 네낚시 많이하죠 응 저도 여기서 옛날에 많이 낚시 했어요 우리 뭐 낚시가 볼걸 그랬다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Um 이 길이 물속으로 들어가네요 생각없이 걸어 들어가면 그냥 가겠는데요 그러겠다 바다도 아닌데 파도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긴 분명 호수인데요 바다 온 기분이에요 바닷바람 맞는 것 같다 바람도 불고 바람도 불어 바닷바람 맞는 것 같다 바닷밤 바닷밤 콩국수 그래 이 맛이지? 이 맛이지 밥 맛있다 오빠 콩국수로 삼행시 해보자 삼행시 지옥 삼행시 불지옥 티비가 사람 다 망쳐놨어요 티비를 팔아먹든지 해야지 준비됐지 또 콩 고고래틀레이션 고고래틀레이션 갑자기 국 국가가 인정하는 수퍼울트라 캡슝짱 유튜버 오버페이스가 되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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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그건 응원하는거지 응 그럼 콩 아유 콩국수도 말아먹었으니까 국 국가의 심장인 수 수도 서울로 돌아가서 일합시다 일합시다 일 먹고 빨리 가서 일합시다 아 신난다 일을 해야 또 캠핑으로 오죠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캠핑을 할 수 있어요 에? 아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못가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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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못가겠다 하하하하 나 못가겠다 하하하하 나 여기 너무 좋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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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 consensus wants to go 홈티 사이 하하하 하하하 What I am trying to do is say I love you